1. 배우스 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메이킹인가? 저희 배우스 팀이에요. 맞아. 너무 긴장돼요, 진짜 너무 긴장돼요. 잠을 못 잤어. 진짜요? 저희 연습 좀 하셔보시겠어요? 많이 보긴 했는데 긴장돼요. 나 원래 유니폼 하셨는데 제 유니폼 입으셨나요? 맞아! 47번 입으셨나요? 레빈 느낌 안녕하세요 먼저 뭐 할까요? 환한 미소 보여주시면 됩니다 환한 미소 자 하나 셋 오 나왔네 비닐 오른손으로 엄지 손가락 살짝 들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네 자 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저 오늘 등장으로 불가능해 불가능해 저 밖에서 들었던 거라 고마워요 진짜로 이거 월간 MVP 진심으로 주셨는데 아 네 야구 1부였어요 안 먹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 여기 이게 소신이 좀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실밥에 보이게 반쪽으로 이쪽 이쪽 아 네 거리가 많이 먼가요? 이제는 이쯤 되는 거 같아요 네 아 너무 긴장 상태까지 지금 이게 이 형들은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저한테 확실히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둘 둘 둘 둘 셋 넵 5. 5. 어.. 안.. 잘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공부가 어려워진 않습니다. 1. 2. 3. 2. 3. 1. 2. 2. 3. 2. 3. 3. 마음만. 3. 3. 3. 3. 3. 3. 4. 4. 4. 4. 아니, 제가 못 좋았어요. 아, 못 좋았어요. 제가 해드릴려고 못 좋았어요. 5. 7. 어디다 해드릴까요? 던질 수가 있어가지고. 5. 5. 5. 5. 5. 5.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눌러서 찾아가요. 5. 6. 6. 6. 7. 7. 7. 7. 7. 8. 7. 37. 10. 11. 쨉. 10. 10. 11. 11. 10. 11. 양손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이상 자택 대회보다 살짝만 높게 던져야지. 그것만 기억하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선수는 리페이트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수는 오늘의 승리는 선수는 가지지 마시고 좋은 열받을 받겠습니다. 선수는 파이팅!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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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선수분들 다치지 마시고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빈 선수께서 인피니트 팬이라고 하시고 파라다이스 노래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오늘 시구 지도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구 가르쳐주신 거 정말 이렇게 잡고 던지니까 이렇게 딱 손 붙여서 하면 되게 빨리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잘 가르쳐주셔서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저희 또 공연이나 방금 따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선수 여러분들 이번 시즌 다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투산비어스 화이팅입니다. 이벤트가 있다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콘서트 한번 주세요. 진짜 주대해주세요. 아 네 네. 지금 귀찮을 때까지 기도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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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ickers주신 고맙습니다. avan시 Pix